너희가 하기 힘들었던 음식 우리가 대신해줄게 나와봐 인터넷에서 본 신기한 맛있는 음식들 해먹고 싶었지만 하기 귀찮았지? 우리가 대신 그 음식들 만들어보고 평가해줄테니 우리만 믿어 우리가 궁금해? 따라와 보든지 나는 그 정걸 이 요리가 왜 맛있는지 알려줄게 난 그 정걸 너네가 왜 이 요리를 하면 안되는지 디디 들려줄게 나는 미친그럴 미친듯이 불쌍하게 상대해줄게 드림걸스 아아 망크해 첫번째 음식은 신라면 투운바 필요한 재료는 1인분 기준 신라면 1봉지 식용유 우유 300ml 체다치즈 1장 양파 1 4분의 1 마늘 3톨 그리고 파슬리는 선택 영상은 2인분을 만드는 과정을 담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할 것 우선 음식을 만들기 위한 기본재료부터 손질한다 양파를 썰고 마늘의 민족답게 마늘도 넉넉히 썰어준다 재료들을 한 대 모아준다 면을 끓이기 위한 물을 넣고 물이 끓으면 면을 넣는다 웬만큼 면이 풀어졌다 싶으면 반쯤 익었을 때 면을 건져준다 얼른 후라이팬을 꺼내 식용유를 두르고 아까 모아두었던 양파와 마늘을 넣는다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열심히 볶아주고 양파와 마늘의 갈색빛이 돌면 우유를 넣어준다 후레이크는 하나를 다 넣어주어도 무방하지만 1인분이라면 스프는 반만 넣어주어야 한다 스프를 풀어주고 보글보글 올라온다면 체다치즈를 넣어준다 치즈를 넣고 조금 더 끓는다면 그때 아까 삶아두었던 면을 넣는다 약간 당황스럽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면을 풀어준다 여기서 조금만 더 끓이고 마지막 티날레로 파슬리를 파슬파슬 넣어준다 그럼 실라멘트운바 완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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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에 드린 시간 비용 노력이라면 난 그냥 크림진점팡 해 먹어요 별점 3점! 간단한 재료로 내 눈앞에 펼쳐진 이탈리언 레스터 저는 결정 4점 드리겠습니다. Are you crazy? Oh my god, it's precious. I'll give you 3 stars. 두 번째 음식은 불닭 붕어빵. 필요한 재료는 불닭볶음면 한 봉지, 계란 두 개, 쪽파, 모짜렐라 치즈, 그리고 스위트콘. 마요네즈는 선택. 일단 냄비에 물을 넣는다. 그리고 불을 킨다.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, 반쯤 익었을 때 건진다. 불닭 반죽에 들어갈 쪽파를 썰고, 면에 불닭 소스를 붓는다. 김가루는 선택. 썰어놓은 쪽파를 넣고, 계란을 까서 넣는다. 두 개 넣는다. 재료를 다 넣었다면 열심히 섞는다. 벌써 맛있어 보인다. 다 섞다면 가위로 면을 잘게 잘라준다. 아주 공격적으로 자른다. 언제까지냐면, 이렇게 될 때까지. 다시 불을 켜고, 식용유 한두 방울을 붕어빵 틀에 바른다. 위에도 발라야 한다. 이제 불닭 반죽을 얹는다. 꼬리도 채워준다. 반죽 가운데에 스위트콘을 넣는다. 반죽 양을 줄이면 더 좋을 것 같다. 그 위에 치즈를 뿌린다. 넘칠까봐 겁나지만, 치즈는 무조건 많이 넣는다. 치즈 위에 반죽을 살짝 덮어준다. 이 모든 과정의 포인트는, 반죽을 적당히 넣는 것. 그리고 덮는다. 중간중간 한 번씩 뒤집어준다. 뒤집는 타이밍은 감이다. 그리고 열어주면, 불닭보맛빵 완성! 이 비주얼, 이 매콤함. 와, 맥지리들을 뒤집어 놓으셨다. 저는 별점 2.5점 드리겠습니다.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재료들로,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? 별점 2점! Are you kidding me? Oh my gosh! 네가 어떻게 나한테 배신을 할 수가 있어. 1.5점 세 번째 음식은, 밍초와 붕어빵의 아틀한 만남. 밍초 붕어빵. 재료는 간단해. 붕어빵 반죽, 올리브유, 밍초 아이스크림, 붕어빵 틀. That's all! 우선 그릇에 붕어빵 반죽을 부어, 부어. 탈탈탈탈탈탈탈. 그리고 반죽에 물 1.4 정도의 빌로. 물을 넣는다. 그 다음에 미친듯이, Shake it. Shake it. And, 붕어빵 틀을 오일로 코팅해준다. 반죽을 60% 정도 차도록 부어, 부어. 과감하게 민초를 넣어둬. 다시 반죽으로 덮고, Close it. 감에 따라, 요리조리, 팬을 뒤집는다. 오마이갓, 망했어. 민초의 양을 적게 해서 다시 도전. 샤라란, 완성. 이걸 먹으면 양치를 안 해도 돼요. 나름대로 중독되는 맛. 무슨 뜻? 저는 별점 1.5점 드리겠습니다. 혹시나 했지만, 역시나 할까. 별점 0.5점. 와우, Are you killing me? I give you 0.5점? 드림걸스! 오늘의 결론! 보기에 귀찮은 음식은 이유가 있다. 드림걸스는 언젠가 돌아오겠습니다. 언젠가 돌아오, 드림걸스! 드림걸스는 언젠가 돌아오겠습니다. MER 보기에KN Canada 비해 싱글 en